오 소리가 난다 아니 지금 빙어낚시 하러 왔는데 얼음 깨질까봐 엄청 겁을 내고 있어요 겁쟁이가 당연한거지 겁쟁이가 당연한거지 뭐라고요 겁쟁이가 그래요 어 호흡이는 몰래카라입니다 나는 겁쟁이 랍니다 다 맞아 안셨는데 나는 겁쟁이 랍니다 왜왜왜 속 왜왜 왜왜왜 뭐야 내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죽뻤어지네 아 장난하나 지금하나 아 진짜 야야야 탈락다 이거 가짐 마 가짐 마 아 액션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내게 야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하나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계속 계속 아 깼까? 아니 너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얼음 깨지는 소리 있단 말이야 네 그런 거 클릭해놔 그 다음에 찍다가 자연스럽게 네 휴대폰에 깨지는 소리 들리면은 형 와 좋았다 하면서 뛰쳐나가냐고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찾아볼게요 와 후 와 후 네 네 어때요 거기 여기? 네 추워요? 추워 어 뭐 보다 여기가 추워 알겠어요 말도 안되는 깊은 수면을 위한 얼음 깨지는 소리랍니다 이거는 이번 몰카는 순전히 너한테 달려있다 우와 JUICE 어제 오는 곳에 있는 곳이 어디있어요? 통장에 왔는데 오메! 오늘 하루가 만들어냈는데 오늘 하루가 날씨가 돼 오고기 있어요? 오늘 하루가 날씨가 돼 형 옛날에 낚시 모임 한 거 알지? 이 정도면 차가 들어와도 안 깨져 바로 죽여 한 소리 난 낚시 모임 한.. 난 낚시 모임 5년을 같이 한 사람이야 뭔 낚시.. 얼음낚시 모임 하셨어 형님? 다 했지 얼음낚시.. 낚시.. 낚시 잘하는 거 알잖아 내가 낚시 잘하시는 거 알지만 얼음낚시는.. 얼음낚시 다 해봤어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다.. 이거 와야 돼 형님 아우 엄청 두껍네 이거 자동차 올라와도 돼 아니.. 낡다니까 아 그러니까.. 자동차 올라와도 된다고 형이 봤을 때는 약간 깨질 수도 있는 느낌 알 거야 지금 아 그래요? 니가 뭘 알아? 얼음낚시 한번 해보셨으면 그러네 빙어는 또 건빙어 낚시 하는 게 낚시는 내가 많이 해봤지 야 이 정도면 차 자동차 올라와도 된다니까? 아.. 내려가야 하셨습니다 미킹~~ 꽝~~ 소위입니다 두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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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하라고 삶을 줘야지 아니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참나 아니 그 딱 알아서 미키 광수입니다 한번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자 내려가 안녕하십니까 인기개그맨 미키 꽝~~ 수입니다 노아아아 나 닿야 상남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단단 상남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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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arad net draws 이거란 이라고 아니 형 상남자 저게 타임을 타고 오신군 니가 이런 년 무슨 상남자 니 어? 니 상남자 뭐 있는데? 네? 나 안녕 난 단양 트레레야 있잖아 너 뭐 있는데? 근데 왜 니가 문제야? 그거 안 하니까 뭐? 그거 안 하니까 하나 만들어 와 그러면 안 할래요 이거 내가 만들어줘? 형 뭐 어떤 게 괜찮을 거 같아? 나 단양 상남자야 나 단양 상남자야 니가 잘하는 거야 아따 나 단양 상남자야 아따는 결남지 어 상남자여라 상남자여라 자 다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나 단양 트레레야 하하하하하하하 아 그게 뭐니까 따라하는 거잖아 아니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오 아니 이거 까부지 말고 미키 이거 따라하고 단양 트레레야 따라하고 옷 이거 똑같이 따라했어? 안 했어? 뭐 이거 이거 똑같이 따라해 집에 있길래 하나 입고 나왔지 어 진짜로 집에 있길래 세일하는데 지랑하는데 있길래 하나 샀어 나 이거 산 거 물어보고 똑같이 사고 싶어서 산 거 아니고요? 뭐 이거를 아니 비슷한 거 그냥 같이 아니 나 따라한 거 맞아요 아니요 밝은 게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하나 샀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산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 맞아 아니 딸 한 거 맞죠? 아니 알면서 물어보는데 뭐고 하하하하하 자 오늘은 어 빙어낮이 하러 왔습니다 여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거 저 얼음 깨는 용도 어 얼음 깨는 용도? 다 땡길 수 있어 어어 쫙쫙쫙쫙쫙쫙 어어 어 어 뭐야 금위erman 같이 몽무기가 많이 다가니까 같이 모여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깐 이거ouve 쟤 우리가 이래야 해요 오 소리가 난다 빙어맨머리 잡아먹다가 다 죽는다니까 저 장난치지마 그리고 다 좀 그러니까 사람들 저기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아니 우리는 빙어 잡으려고 왔는데 빙어가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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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